안녕하세요. 평안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인텔 공식 발표 자료 준비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가 유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유출 자료는 확실치 않다고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인텔이 찐 신형 CPU에 대한 발표를 해버렸어요. 영어로 되어 있어서 보기 불편하기도 하고 초보자분들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를테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끝까지 같이 봐주시죠. 크게 4가지 항목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작업 성능이 어느정도 전세대 대비 올라갔느냐 그리고 전세대 대비 전성비 및 온도가 얼마나 좋아졌느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세대 대비 게이밍 성능이 얼마나 증가했고 가격은 얼마에 팔 것이고 스펙은 코 숫자, 캐시 숫자 이런거 얼마나 될 것인지 다 오픈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제는 리뷰가 추가로 올라오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읊어드릴게요. 일단 첫번째 PPT를 보면 이전 세대 대비에서 IPC가 32%나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P코어, 퍼포먼스 코어가 아니라 보시다시피 E코어 기준으로 얘기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거 게이밍에 별 영향을 먹기시죠. 작업할 때 보조해주는 멀티 성능을 올리기 위한 효율적인 코어 그게 성능이 32%정도 증가했다는 겁니다. P코어 같은 경우에는 9%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네요. 근데 P코어 같은 경우에는 9% 증가했다 하더라도 클럭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I9 기준으로 0.3정도 내려갔거든요. 그거 내려가는 수치를 생각하면은 실제로는 성능 증가폭이 거의 없을 겁니다. P코어 기준으로. P코어는 라이언 코브. 그리고 E코어는 스카이몬트라고 보시면 될거에요. 캐시는 얼마 있고, L2캐시 대역품은 얼마나 증가했다.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또 겹쳐서 더 나와요. 자 P코어. 앞에 설명한 내용은 크게 다를거 없습니다. L2캐시가 얼마고 뭐 이런게 적혀있는데 넘어갈게요. 자 P코어가 밑에 어떤 작업을 들었는지 표기가 안보이는데 이런 정도 올랐다. 자료상 봤을때는 여러 항목에서 올라가죠. 평균적으로 9% 올랐던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클럭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올랐는건 거의 상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코어 구조에 대해서 짧게나마 보여주는데요. 이 구조를 봐봤자 우리가 정확히 알긴 어렵죠. 그래서 대충 넘어가고 작업량의 범위 증가, AI 처리량 증가, 확장성이 좋아졌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 코어. 딴거는 크게 볼 필요 없는 것 같고 이 코어가 4개 뭉치로 되는데 그 뭉치 하나당 4M의 L2캐시를 할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시 내역이 2배로 올랐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어의 성능이 어떤 항목에서 증가됐냐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데요. 싱글 스레드 기준은 정수연산, INT가 정수연산을 뜻합니다. 32%가 올랐고 부동소득점 연산, FP가 부동소득점 연산이죠. 이게 72% 올랐답니다. 진짜 큰 폭 올랐는데 이게 가늠이 잘 안될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12, 13세대랑 흡사한 12, 13세대 이 코어랑 흡사하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12, 13세대 피코어와 흡사한 수준까지 따라 올라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제는 이 코어에 먼저 작업이 할당되더라도 끊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케줄러가 신형제품 나오면 좀 꼬이는 경우인데 그게 꼬이더라도 확연하게 느려짐 같은 거는 보기 어렵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코어 구조가 변경된 걸 보여줍니다. 원래 피코어는 피코어끼리 쭉 뭉쳐있고 이 코어는 이 코어끼리 뭉쳐있는 구조였는데 지금 피코어 있고 그 밑에 이 코어 있고 피코어 두 개 끼우고 또 이 코어 있고 피코어 이렇게 있죠. 여기에 뭘 뜻하냐 하면요. 피코어가 아무래도 전력소비량도 높고 반려도 높거든요. 그래서 피코어끼리 쭉 뭉쳐있으면 그쪽에 온도가 높아지겠죠. 발열량이 집중이 되니까 좁은 면적에 그래서 비교적 발열의 낮은 코어를 중간중간에 끼워가지고 피코어끼리의 거리를 떨어뜨려 둠으로써 발열 분산에 좀 신경을 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캐시 L3 캐시는 36메가 L2 캐시는 피코어 하나당 3메가 그리고 이 코어 4개 뭉치 하나당 4메가의 L2 캐시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겁니다. 이건 나름 중요해요. 발열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구조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다이 하나에 다 박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타일을 나눠 뒀습니다. 특히 베이스 타일이라는 걸 두고 베이스 타일 밑에 깔려있죠. 그리고 그 위에 IO 타일, GPU 타일, SO 타일, 그리고 CPU 우리가 보통 코어라 불리는 컴퓨터 타일 이렇게 분할을 다 해서 하나하나 얹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어떤 방식에서 유리하냐면요. 이렇게 타일이 구분되었을 때 한 부분이 불량 났다고 타일을 통째로 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타일만 교체하면 이 CPU는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가 수율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수율이 뭐냐면 우리가 제작해냈을 때 불량률과 정상품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율이 좋다는 뜻은 불량이 별로 안 난다는 뜻이고요. 이런 식으로 많은 타일들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되면 CPU 생산 단가가 내려갑니다. 가뜩이나 지금 TSFC한테 맡겨가지고 좀 비싼 생산 라인을 사용하고 있을 텐데 생산 단가를 높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네요. 이게 자사의 팩 공정 인텔 자체 팩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된다면 확실한 비용 저감 효과를 바랄 수 있겠죠. 좋은 방식을 선택한 것 같아요. 당장 큰 문제가 없다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베이스 타일이라는 게 바닥에 박혀있다면 제가 알기로 CPU 접점에서 베이스 타일이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그러면 딜레이가 증가할 수가 있어요. 레이턴시 증가에 어느 정도 안경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분명히 제품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 레이턴시가 증가함으로써 성능이 살짝 저하되는 효과도 있지 않나 싶네요. 물론 뭐 잘 모르는 지은 문과의 얘기이기 때문에 어디서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럼 NPU. NPU가 14세대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나오는 울트라 2시리즈는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미디어 엔진, 디스플레이 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스플레이 포트를 몇 개 정도 지원하고 해상도가 얼마 지원하는 케이블은 어떤 게 있다. 그리고 코덱은 어떤 걸 쓸 수 있다. 디코더, 인코더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크게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뭐 별로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마 맨컨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고 이게 중요하겠죠. 메모리 스펙. 표준 메모리. 제대 표준 메모리 기준으로 6400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 6000 표준 메모리까지 나와 있는 상태죠. 그거 꽂아도 지원이 된다는 뜻이랑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이 메모리 슬로 하나당 48기가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4개 다 꽂아주면 192기가까지 최대 확장을 가질 수 있고 ECC 메모리에도 서포트하고 듀얼 채널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CPU가 어떤 레인의 확장선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는 않죠. 보드에도 표기되어 있기도 하고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USB, 사타, 이중 노트가 한다는 거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은 싱글 성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레터 레이크에 비해서 가벼운 스레드 작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스레드 하나, 둘 이 정도 돌아갈 때 얘기하는 거겠죠. 최대 58% 낮은 패키지 전력. 그러니까 싱글 성능 기준으로 전력 소비량을 이만큼 줄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시내 매치 기준으로 약 40%까지 줄였다는 거니까 전성비는 꽤나 좋아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비교 대상이 그 전력 퍼먹는 돼지 14,900K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이거랑 비교하면 안 낮은 놈이 잘 없어요. 다 낮지. 전세 대비 4%, 8% 더 빠르더라도 되는데 이것도 싱글 성능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14,900K 대비 깃벤치 5% 높고 시네벤치 8% 높다. 이게 근데 클럭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 증가했는 게 잘 체감이 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는 경쟁사의 9950X와 비교한 겁니다. 990X하고 큰 폭의 차이는 없겠네요. 깃벤치는 90X가 이기고 나머지는 4%, 6%, 8% 이런 식으로 차이 나니까 싱글 성능이 990X보다 소폭 높다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멀티 성능입니다. 멀티 성능은 무려 15% 또는 13% 정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14,900K 대비 얘기하는 것 같고 AMD의 990X랑 비교해도 11%랑 더 높다는 얘기네요. 시네벤치 기준으로. 이따가 제가 멀티 성능은 대충 계산해 드릴게요. 자, 그다음은 최대 165W 낮은 시스템 전력. 그러니까 전체 소비 전력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픽 카드, CPU, 메인보드 이런 거 다 포함한 거요. 다 포함해서 게이밍 시에 이만큼 더 낮은 소비 전력을 보이고 있다. 34W, 최대는 165W, 136W도 있고 58W도 있다고 돼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얼마인 것도 알려주겠죠. 아, 평균적으로 시스템 파워가 80W 정도 내려왔다는 겁니다. 근데 게임 프레임이 전세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저번에 유출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4,900K는 이미 몇 번 높이를 먹었습니다. 마이크로 코드 업데이트로 인해 성능이 미묘하게 하락했고 전력 제한 때문에 또 성능이 꽤나 하락했습니다. 그런데다가 TVB, 써멀 밸런스 부스터 이 기능 때문에도 또 너프를 한 번 먹었어요. 그 너프를 먹은 14,900K도 이제 새로 나오는 울트라 9, 285K가 못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울트라한테 많이 유리한 게임을 들고 와서 분명히 테스트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졌다는 것은 사실상 대부분 유저 또는 K4점 아니면 저 같은 유튜버가 직접 조치해봤을 때는 14,900K한테도 꽤나 눈에 띌 정도로 게임의 성능이 질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소비전력이 줄었다는 게 제가 생각에는 CPU가 줄어든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GPU가 최대 성능을 내지 못해서 줄어든 부분도 당연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네트 레이크보다 최대 165W 낮은 총 시스템 전력이라면서 다양한 게임을 보여주고 이만큼 내렸다고 하는데 165인은 한 놈밖에 없죠. 이건 보기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고 대부분 경우는 뭐 한 20, 30 정도 줄지 않을까 싶어요. 총 시스템 전력이니까 CPU 기준으로만 보면요. 여기에 보드도 전력 소비는 줄었을 거고 프레임이 좀 덜 나오니까 그래픽도 전력 소비는 줄었을 거고 다양하게 줄었을 것 같은데 심지어 14,900K를 베이스라인으로 돌려서 했다고 하네요. 베이스라인 돌려봤자 의미는 없는 내용이죠. 게이밍 용도에서는 베이스라인을 초과하는 전력 소비는 보기 어려우니까요. 온도는 레타레이크 대비 평균적으로 13도 정도 내려갔다고 봅니다. 게이밍 기준으로 여러분 순행 써 오셨을 때도 보통 60도, 70도 사이가 찍히는 거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아, 이 나인에 게임을 돌리면요. 근데 지금 새로 나오는 울트라 라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순행을 쓰면 이 정도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50도 때까지. 요거는 칭찬해 줄만 해요. 확실하게 덜 덥게, 덜 뜨겁게 사용할 수 있는 CPU이긴 합니다. 동일한 게임을 돌렸을 때 물론 게이밍 성능이 떨어지긴 하겠지만요. 990X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게이밍 성능이 이만큼 뛰어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상대방의 최상위 제품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타이탄스라는 얘기를 했나 봐요. 거인들의 전쟁인가요?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28%가 나오는 게임은 좀 특이한 종류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유리한 게임을 넣었는데도 이렇다는 얘기니까 990X한테도 사실상 진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기는 게임 4개, 지는 게임 5개. 지는 게임이 좀 덜 지는 게임은 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을 거라고 보거든요. 십몇 프로씩. 20몇 프로 지는 게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 울트라 라인, 285K는 990X보다도 게임 성능이 못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이 표를 봤을 때. 그리고 사실 게이밍 성능을 비교할 거면요. 7800X3D나 7950X3D를 들고 온 게 맞죠. 그게 990X보다 더 높은 게임 성능을 보이거든요. 게임 성능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790X3D랑도 비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딱 보면 알죠. 790X3D한테 확실하게 지는구나. 맞죠? 확실하게 지어요. 왜? 이기는 놈 15%, 지는 놈 21%죠. 이쪽은 뭐 이기는 놈 한 4% 될라나? 여기는 13%인데, 지는 놈이. 그리고 이것도 졌다는 뜻이고요. 비슷하다고 얘기했지만 분명히 그래프가 아래에 있습니다. 790X3D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7800X3D를 비교하면 확연하게 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나올 울트라 라인, 285K는요. 멀티 성능 같은 경우에는 790X3D가 3D 제품이라서 기본적인 멀티 성능이 낮은 편입니다. 그냥 790X보다 못해요. 당연히 9950X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요. 9950X라는. 그래서 이만큼 올랐다고 하지만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전세대 제품, 그것도 좀 떨어지는 제품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게이밍 시 파워리밋 125나 175나 250을 걸더라도 똑같은 성능을 보인다는 얘기인데 아까 전에 얘기했죠. 14900K도 전력소비량을 150까지 제한을 걸어놓더라도 실제로 게이밍 성능에서는 성능 제하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 전력소비량이 그만큼 높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요시킹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파워리밋을 낮춰도 게이밍 성능은 똑같다는 얘기인데 당연한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게 좀 웃긴데 14900K랑 285K가 아니라 265K랑 비교했습니다. 이거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256K랑 비교해야 온도가 더 확연하게 전세대하고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고 전력소비량도 더 확연하게 줄어든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여기에 285K를 넣었으면 생각보다 온도 많이 줄인 것 같지 않을 거고 전력소비량도 그리 많이 줄인 것 같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285K 넣었어도 어차피 14900K한테 게임 성능이 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낮은 I7급을 넣었어. 그리고 전세대하고 비교했을 때 5% 차이 나는 거야. 이런 효과를 보이려는 거예요. 대장끼리 비교 안 했다. 이런 느낌으로 보여서 또 게임 성능은 이만큼 차이 나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보여주려고 조금 수작을 부린 거죠. 자 950X하고 비교했을 때 크리에이터를 위한 최상위 성능 제공 다양한 작업에서 이만한 성능 증가 보겠다고 하는 건데 이 앞에 거 무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시하는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사에 유리한 걸 억지로 들고 와서 이만큼이나 높다는 거니까 여기까지 딱 끊어서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시네벤치 구간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네벤치 구간부터 이 사이에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블렌더라든지 이런 거 대중적으로 여러분 렌더링 인컷을 돌렸을 때 이거 값이랑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10에서 20% 높거나 7에서 10% 낮거나 그러면 업체가 띠치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950X랑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높은 우위를 가져가지 못하고 소폭 높은 우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285K는 넘어가겠습니다. AI 관련으로 퍼포먼스도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CPU로 돌렸을 때도 AI를 꽤 증가했고 GPU로 돌렸을 때는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걸 보고 또 GPU 성능이 두 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AI 관련이에요. NPU 기준에서도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건데 NPU는 애초에 14세대는 있지도 않았거든요. 이 그래프가 나온다는 게 좀 웃긴 소리예요. 그래프가 0하고 비교했는데 어떻게 137K가 2만원 높다는 그래프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14세대는 없는데 일단 생겼으니까 좋은 거긴 합니다. 경쟁세 플렉스십 대비해서 50% 더 빠졌는데 제일 높은 값은 원래 무시하면 됩니다. 앞에 여러 개 나와 있는 요 값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충 15%에서 20% 가까이 좋아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950X 대비 그리고 통합에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보여주고요. 넘어가면 됩니다. 10월 24일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밤에 출시하니까 실제로 구매 가능한 건 10월 25일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웃긴 건 10월 25일 밤에는 AMD의 9800X3D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 AMD가 노린 것 같아요. 게임 유저는 그 발표를 기대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스펙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이퍼 스레드 기능이 빠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코어 숫자하고 스레드 숫자가 동일합니다. L3 캐시, L2 캐시, 그리고 부스트 클럭이 얼마까지 터지는지 적혀있고요. 밑에 베이스 클럭은 볼 필요가 없겠죠.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워 리밋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언급이 돼 있는데 파워 리밋 1, 긴 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하는 건 125로 돼 있어요. 전 라인업이 다. 실제로 메인보드 보면 250까지 풀려있는 메인보드도 있을 겁니다. 왜? 파워 리밋 2가 250까지 풀려있기 때문에 사실 250까지 파워 리밋 1을 풀어준다 하더라도 크게 인터넷은 태클을 안 걸 것 같아요. 그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면 파워 리밋 2, 짧은 시간 동안 전력 공급하는 수치도 이 식으로 밀려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성주님, 공랭으로 커버가 될까요? I9급인 울트라 9이나 울트라 7이 공랭으로 커버가 될까요? 할 텐데 보드에 따라서 당연히 공랭으로 커버 안 되는 보드가 있을 거고 그리고 보드가 파워 리밋 1 기준으로 125로 잡혀있더라도 파워 리밋 2가 250로 잡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랭으로 쓸 때 100도 찍는 걸 볼 수도 있어요. 100도의 가까운 온도. 90도 후반 이렇게 찍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젠에서는 울트라 9은 순행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울트라 7도 순행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죠. 하지만 보드에 따라서 좋은 보드 쓰고 수율폭기운이 좋으면 울트라 7 이런 것들은 공랭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울트라 5는 파워 리밋 2가 160이니까 159 공랭이 싹 가능할 거고요. 이 전력을 어떻게 세팅했는지만 봐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젠도 쿨러로 써야 될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건 실제로 리뷰가 나와봐야 확실시 되겠지만요. 대충 이거 가지고도 어젠도 유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전에 쭉 봤던 표준 매물 6400 지원한다든지 매물 최대 지원은 192기가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있네요. CPU 레인은 24 레인. 자 이거 중요하죠. 뭡니까? 가격입니다. 가격인데 울트라 9이 285K가 85만원. 이건 어떻게 나왔는 건데요? 달러 가격에서 1320원에 부가세 10% 포함한 겁니다. 85만원 정도고 그리고 울트라 7 기준으로는 57만원 혹은 55만원. 내장 그래픽 유모로 2만원 정도가 나뉘네요. 그리고 울트라 5, i5랑 같은 제품이죠. 이게 45만원에서 43만원 정도 사이의 가격을 볼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14세대 초기 출시가랑 비교하면 거의 동등하거나 몇 달러 싼 가격으로 이 제품의 느낌을 알 수 있죠. 어떤 느낌인가요? 아 그리 잘 나오진 않았구나. 근데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번에 인텔이 전력 소비량을 잡으려고 많은 변경이 있었어요. 하이퍼스레딩을 뺀다든지 아까 전에 코어를 분포를 시켜놓는다든지 그리고 전력 재현을 좀 더 빡빡히 잡아놓고 다양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정도 미세화 공정 TSMC한테 굳이 맡겨가지고 만들었죠. 그래서 생산 단가는 훨씬 높아졌을 겁니다. 연구 비용도 많이 썼을 거고요. 이거 지금 솔직한 말로 울타라 시리즈 이번에 나오는 거 15세대는 그리 만족스러운 제품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점에 해당되는 세대고요. 무릎을 한 번 굽혔으면 뭐다? 추진력을 가질 수 있겠죠. 다음 세대나 다다음 세대는 꽤나 뛰어난 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도님 이거 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가격은 착하다면서요? 가격은 착한데 사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방금 앞에 나온 내용 다 종합되어 있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멀티 성능 13%, 온도 17도 내려가고 전력 소면도 내려갔다는 얘기인데 이건 넘어가고 제가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다나와 가격을 한 번 봐봐요. 다나와 가격 보면 CPU 가격 볼 수 있거든요. CPU 가격 14세대가 가격이 크게 내려갔어요. i7이 50만원 안하고 i9이 60만원 정도 하고 i5는 K버전임에도 불구하고 30만원에 팝니다. 이거 원래 38만원 9만원에 팔던 거예요. 최저가가 실제 구매할 때는 40만원 정도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실구매가 기준으로 31만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싸게 사면 30만원에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거의 10만원 가까이 내려놨죠. 이걸 CPU 가성비 비교표에 제가 실구매에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2등이 되더라고요. 1등은 7500F입니다. 여러분 제 페어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직접 넣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신경 남아도 작업하시는 분들 전략 소비량이 중요한 분들 그런 분들은 살 것 같고 기본 가격이 i5가 40만원에 나오고 Z보드만 먼저 출시되는데 Z보드는 30만원 중반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CPU하고 보드만 80만원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80만원 주고 i5 살 사람 거의 없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간 30만원짜리 i5 사시고 14세대 이렇게 얘기하면 송전이 재고 가지고 있어서 이거 추천한가요? 그러는데 아니야. 재고 없애죠. 재고 없고 그리고 i5는 500대 정도 팔아봤는데 철권 이슈로 물건이 들어온 경우가 거의 없어요. 딱 한 번 이심 사례가 있었고 500개 중 한 개면 진짜 낫죠. i7, i9는 100개 한 개 이상 들어옵니다. 참고로 이건 좀 걱정은 덜 해도 되는 제품이고 AS 어차피 5년이고 근데 나 가격이 30만원까지 떨어지면 살만해요. 왜? CPU 가격이 30만원인데 보드가 비보드가 있기 때문에 비보드 17만원짜리나 19만원짜리로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요. 50만원이 안되죠. 구매가가 아까 80만원인 신용보다는 훨씬 낮은 구매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멀티 성능도 그리 쳐지지 않을 거고 게이밍 성능도 7500F보다는 확연하게 높은 게이밍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7500F에서 확연하게 차이 나는 거 알려면 7700이나 7600으로는 차이가 안 나요. 14600KF 정도돼야 확연한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요거보다 더 나은 거 알려면 78003D에 바로 띄워야 됩니다. 근데 78003D는 지금 사기가 좀 어렵죠. CPU 가격이 70만원 정도인데 사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100만원 초반에서 200만원 초반 정도의 견적은 이 두 개의 양자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요거 가서 78003D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98003D를 기다리거나 하시거나 나는 업그레이드에서 쭉 쓰겠다면 이거 가서 가슴 빗게 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멀티 성능도 꽤 괜찮고 게이밍 성능도 7500F보다는 확연하게 뛰어난 성능이고요. 제가 소비자고 생겼을 때 합리적인 소비는 저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형은 안타깝지만 기술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많은 변경점이 있었고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당장 소비자가 사기에는 그리 메리트가 있는 특히 게이밍 유저한테는 그리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 아닐 것으로 보여요. 물론 지금 인텔 발표 자료가 인텔이 테스트 잘 맺는 것일 수도 있지. 이건 너무 과한가? 인텔 나름 자기 유리하게 테스트했는데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실 이게 정답일 겁니다. 앞으로 많은 유저나 아니면 유튜버 또는 매체들 케이사존 이런 곳에 리뷰가 올라올 텐데 그거 보고 선택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결국은 여기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한테 언급해드리면 오늘 영상 마음에 짓겠습니다.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물러날게요. 여러분 빠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